전북 부안에 있는 국도 23호선 고잔교를 비추는 CCTV입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중에 CCTV가 갑자기 요동을 치며 심하게 흔들립니다. 같은 시각 부안읍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 밖에 세워둔 차량을 비춘 CCTV. 영상의 심한 흔들림에 마치 차량이 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영상을 제보한 시민은 진동이 느껴지자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축사에 있던 소들도 지진을 느낀 듯 동시에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생생히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폭탄 소리 같은 괭음도 들렸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안에서 약 20km 떨어진 전북 정읍. 공중에 있는 전깃줄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다 점차 속도가 붙더니 빠르게 떨리는 모습입니다. 지진의 여파는 전북을 넘어 대전과 세종, 심지어 수도권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사무실. 다다다닥 거리는 소음과 함께 책상 위에 둔 물병 속 물이 흔들립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4.8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진안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시민들은 심한 흔들림과 소음에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등의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소방당국 등의 200여 건이 넘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으로 유리창이나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도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공간요실에서 intent 가능한ご ICPSI catchpss 각각 след movimiento 운행과 실패״ 조치 mentors 아이들을 방지 teşekkür discussions gewone cannon 의 workshops нам eh 이 Start escol leurs